1. 달마지꽃류 달마지꽃류는 호르몬 장애를 조절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최고의 재료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있는가? 오늘은 여성 건강을 위한 달마지꽃류 치유법을 소개한다. 달마지꽃류 이브닝 프림노우즈 오일은 부작용 없이 여성의 호르몬 건강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천연 치유법이다. 2. 오일은 생미불순이나 갱년기, 불임 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와 머릿결 건강 개선에도 좋다. 2. 이 글을 읽고 달마지꽃류로 여성 건강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치유법들을 알아보자. 여성을 위한 달마지꽃류 치유법 6가지 1. 갱년기 증상 개선 갱년기에 많은 여성들은 신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편한 증상으로 인한 변화를 겪는다. 우선 갱년기를 건강한 방식으로 보내려면 생활습관과 식단에 있어 새로운 지침을 세우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건강한 방식이란 가능하다면 호르몬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최대한 행복하게 갱년기를 보내는 걸 뜻한다. 달마지꽃류는 갱년기 증상 개선을 위한 치유법 중 하나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약용 보충제와 함께 할 때 이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매일 아침 다음에 루틴을 따르자. 레몬 반개의 즙을 물 한 잔에 타서 아침 공복에 마신다. 달마지꽃류 캡슐 하나를 먹는다. 과일, 견과류, 통곡물로 이루어진 아침 바나나, 아보카도, 무화과, 귀리, 호두, 아몬드 등과 식물성 우유를 먹는다. 더 읽어보기 갱년기 체중 증가를 막는 7가지 팁 2. 월경과다몸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호르몬은 스트레스나 정서, 식단 등의 외부적 요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생리 불순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월경이 오래 지속되거나 출혈 양이 많으면 피로, 빈혈 창백 등의 증상을 겪는다. 이러한 증상에는 아래의 재료를 포함한 치유법을 추천한다. 달마지꽃류 보리지 오에세이지 카렌귤라 금잔화 체스트베리 바이텍스 당귀 3. 부림부림과 난임은 현대사회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증상이다. 이를 위한 예방적 차원으로 자연치유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달마지꽃류를 많이 찾곤 한다. 효과를 보려면 꾸준한 복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과는 효과적이나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달마지꽃 유마카 아보카도 푸른잎 채소 인삼채 이스트베리 견과류 등 푸른 생선 대추 생강 4. 주름과 튼살에 좋은 달마지꽃류 크림 여성의 평균 수명은 남자보다 길지만 노화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때로는 불안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과 탄탄함을 잃을까봐 걱정한다. 이윽고 무시무시한 주름이 얼굴과 몸에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다. 집에서 아래의 재료로 로션을 만들어 피부 탄력을 관리해보자. 재료 달마지꽃류 2큰술 로즈잎 오일 1큰술 아몬드 오일 1큰술 알로에 베라젤 4큰술 만드는 법오일들을 알로에 베라젤과 섞는다. 뚜껑이 있는 병에 넣고 보관한다. 꼭 냉장고가 아니라도 좋다. 하루에 입원 주름이 있는 얼굴 부위와 몸 손, 목 등에 바르자. 5. 건조하고 손상된 머릿결을 위한 달마지꽃류 헤어팩 머릿결도 노화, 온도, 헤어 제품, 헤어 드라이어, 고데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손상된다. 빛나고 부드러운 머릿결을 되찾으려면 홈메이드 헤어팩을 만들어 일주일에 1번 바르자. 재료 달걀 노른자 달마지꽃류 1큰술 레몬즙 1큰술 꿀 1큰술 만드는 법달걀 노른자를 푼다. 그 후 나머지 재료들을 추가한다. 꿀이 너무 딱딱하면 중탕을 해서 녹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농도에 따라 물을 추가하자. 헤어팩을 머리에 바르고 30분을 기다린다. 샴푸로 씻어낸다. 6. 염증 많은 여성들이 겪는 편두통, 관절염, 근경련 등 많은 종류의 통증은 염증 반응으로 인해 발생한다. 염증 반응은 피부 트러블 또한 유발한다. 아래의 치유법으로 염증을 완화해보자. 달마지꽃류와 마시우 쇠기풀 추출물강황 생강 달마지꽃류와 함께하는 삶으로 건강한 생활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염증 반응을 욕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염증 반응을降고 한번은 염증 반응을 받았다. 염증 반응